안녕하세요. 애드바이저 써니입니다. 오늘은 삼성역에 위치한 많은 매체 중에 하나인 파르나스 미디어 타워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름처럼 파르나스 타워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삼성역 6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잘 보이는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입니다. 사이즈가 굉장히 대형 사이즈여가지고 선능 그리고 잠실 두 개 방면에서 노출하기 굉장히 좋은 매체고요.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라던가 또 고정형 광고 원하는 니즈에 따라 매체에 노출이 가능한 그런 매체입니다.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화질이 좋고 섬세한 이런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나 뷰티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하는 그런 매체고요. 보시면 조형미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또 매체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또 광고주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바로 뒤로는 현대백화점이 있고요.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파르나스 몰 그리고 코엑스 몰로 연결이 되고요.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SM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가능한 그런 매체입니다. 또 양면 매체여 가지고 선능력 방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잠실 방향에서 봤을 때 각각 다른 영상을 노출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. 각각 면마다 1구자 계약 시 100회씩 노출되는 그런 조건이에요. 그래서 하루에 200회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또 이렇게 생일 광고도 저희 회사에서 직접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섬세한 그런 표현이 가능한 매체여서 화질이 너무 좋고 해서 생일 광고, 브랜드 광고, 제품 광고 모두 다 잘 어울리는 매체인 것 같습니다. 광고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